K-Slam Eagle's formation's fly-by will be performed soon. 우측을 지켜보십쇼! From your right side! 행사장으로 지진파는 B-1B 랜선은 로크 회사에서 제작한 미 공군의 총속 전략폭급기며 좌우에서 업무 비행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군의 F-15K Slam Eagle은 공군가시아 최강의 저특입니다! 라벨 B-1B 랜선! 여러분, 안녕하십시오! 라벨 B-1B 랜선은 유난히 헤디 방버가 사용되어 있습니다. B-1B의 동체 길이는 44.5m, 날개 길이는 42m에 달합니다. 또한 B-1B의 최고 속도는 1340km이며 전투 행동 반경은 5543km가 됩니다. 또한 총 3개의 내부 무장차가 있으며 3만4.000km입니다. 그럴 수 있습니다!